지금서부터 할미꽃, 씨앗뿌린거, 꼬추무중 포트에 이식하듯이 하는 중입니다. 여보 설명도 해주면서 나세요. 설명은 그냥 제가 합니다. 이렇게 할미꽃을 하나 싹이 난거를 슉 젓가락으로 뚫어가지고 요게 지금 59트레이입니다. 샥샥 샥샥 해갖고 하나를 잡아서 콩 눌러서 속에다가 콕 찌르면 되는거구요. 요게 씨앗뿌린겁니다. 요기서 요렇게 하면 되는거랍니다. 요게 할미꽃. 지금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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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놨습니다. 요것이 오늘의 작업입니다. 할미꽃 씨앗뿌려서 포트에 하게. 요게 1분 영상이로 요거는 작년에 해놓은건데요. 요렇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끝!